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오늘 주식 시장이 오늘도 견주합니다. 당분간 크게 급등하기 이런 것보다도 당분간은 종목장세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오늘 보고서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황 보고서 하나 있고요. 저희 당사. 향후 장세 좀 어떻게 볼 건지 그 부분하고 정말 유한타의 황규현 연구원님이 원래 석유화학 되게 안 좋게 보던 애널리스트예요.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인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투자해라. 석유화학 기업들. 굉장히 안 좋게 보던 분이 바꿨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류화에 대한 이제 목표주가 큰 폭 상향 조정이 오늘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내년에 이제 뭘 봐야 되는지. 그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달러금리 하방으로 전환됐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연구원님이 좀 괜찮은 자료 하나 써주셨고 테나리스라고요. 이제 룩셈부르크에 있는 강관업체입니다. 파이프. 뭐 세아재강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에 대한 이제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광. 제가 봤을 땐 윤재석 연구원님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이게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좀 확인하고 투자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CES가 내년 1월에 열리는데 세계 가전박람회. 그게 XR 기기가 화두가 될 것 같다. 이 내용이 일단은 좀 담겨있고 NC소프트 목표주가 크게 올렸고요. STI 그리고 펜오션 자화전자 자화전자 내용 괜찮더라고요. 코미코 그 다음 PSK 그리고 백상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최대한 압축을 한 거예요. 이게 2500포인트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환율이 급나가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죠. 얼마 전만 해도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또 세상이 뒤집어진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이제 또 이제 또 그렇죠. 이제라도 사야되나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뭐 오르면 사고 내리면 손절하고 뭐 계좌는 녹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 자기 이제 논리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 당사 의견은 뭐냐면 2500까지 온 상황에서 좀 쉬어간다. 이겁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고 2585 근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PBR이 한 배가 한 2600은 넘어요. 2600에서 2650 될 텐데 그러니까 2600을 넘길 수는 있어요. 한번 그치만 이제 그 위에서 뭐 계속 뭐 2800 3000 이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PBR이 한 배를 넘어가려면요.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걸립니다. 저는 내년 2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터닝하는 거 그래서 뭐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한번은 PBR 한 배를 넘어갈 텐데 지금 좀 이제 순고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건 금융위기 수준까지 한번 갔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난 건 다행인데 수출 증가율이 좀 올라서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올라갑니다. 저도 뭐 낙관주의자니까 항상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뭐 확인할 거는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26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한번은 도달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기는 아직은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한 4, 5%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종목 장세라는 얘기예요. 이제 종목별로. 많이 오른 것보다는 이제 순한 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 그룹즈가 오늘도 막 급등했잖아요. 이제 뭐 당연히 쇼커버링, 공매도 환매도 있었고 뭐 물가 꺾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있었고 근데 이게 주도주가 될 거냐. 저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 역사에서 카카오 같은 주도주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거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한국 역사엔 많지가 않아요. 가까운 사례가 아모레퍼시픽 2015년, 2018년 셀트리온 다시 주도주가 되기가 어려웠죠. 셀트리온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간 적은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예전의 사이클만큼의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옛날에 조선주 10배 갔었고 2007년도에 지금 올라온다고 하지만 옛날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SK텔레콤도 2000년에 대장주였거든요. 초고성 인터넷 깔릴 때 그 후로는 계속 KT도 그렇고 그냥 횡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좀 버블이 끼거나 너무 올라가면 오랜 시간 하락을 견뎌하는 게 좀 수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셀트리온이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블랙수삼 만나가지고 한 번 더 레벨을 했던 거죠. 주가가 그때 뭐 엄청 많이들 갔잖아요. 셀트리온만 간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 바이오 기업들의 전성시대였죠. 그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확률이 좀 낮은 사례고 대부분은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에 9월 이후로 업종별로 제일 많이 간 거는 2차전지 심지어 뭐 포스코도 요새 많이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랑 엮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 광물 쪽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못 올라온 거는 유틸리티, 미디어 교육, 자동차 이런 쪽인데 이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 좀 관심을 갖자 일단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년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제가 지난주에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의견이 다르죠. 괜찮다. 재고 크게 늘지 않을 거다. 미국에서.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고 근데 이제 뭐 나쁠 건 없죠. 이미 그런 걸 반영했으니까 역발성 관점에서 자동차 뭐 괜찮다.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돌아서야 됩니다. PBR이. PBR 이제 한 배가 여기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0.9배까지 왔거든요. 이걸 넘기려면 이 추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르는 구간. 오르는 구간에서 수출 증가율이 PBR 한 배를 항상 유지했다. 물론 뭐 내려간다고 해서 한 배 미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그러죠.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건. 근데 PBR 한 배로 이제 올라오려면 수출 증가율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OECD 경기 확산지수에 8개월 후행한대요. 경기 확산지수 이제 거의 바닥까지 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돌려준다면 내년 한 2분기 좀 지나면 저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과거의 히스토리입니다. 아모리퍼시피.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론 한 번은 올라갔죠. 과거의 영광을 못 누렸고 그 다음에 이게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수출 증가가가 2020년에 한 번 좋았죠. 좋았지만 역시 다시 지금 많이 빠져버린 상태고 카카오는 뭐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화려한 종목이에요. SK텔레콤, 대구, 영진약품, 대우조선, 기아. 기아도 이제 이번 코로나 때 한 번 정거점 넘었지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은. 아모리, 셀트리온, 카카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다. 대부분이 이제 한 번에 이런 시세를 크게 주고 결국엔 장기간 못 가더라고요. 이런 데 수령.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꼬꾸라질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기업의 역량이 달려 있겠죠. 이게 평균 주가 흐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카카오는 어때요? 너무 많이 빠졌죠. 평균과 비교하면. 그럼 회복은 되겠지만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두신다면 카카오나 이런 성장주가 폭락했을 때 올라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조금씩 분할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걸 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내년 2분기에 좀 회복되지 않을까. 판매가. 이런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도 여기다 좀 적어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지수가 뭐 2600 갑니다. 400 갑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년에 뭐가 좋을까. 도대체 뭐가 좋을까. 이 고민이에요. 진짜. 이번에 나온 실적들 보면서 내년에 이거 좋아지나? 지금만 좋나? 그리고 하방. 저평가 돼있나? 잃을 건 없나?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정답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야죠. 제가 뭐 알려드리고 저도 뭐 그러니까 알려드려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께 되죠. 뭐 저 말고도 정말 잘 맞추는 분이 그러니까 정말 저보다 훨씬 뭐 주가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시는 분이 만약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이나 뭘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신기 들린 것도 아닌데 다 맞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말만 믿고 하겠죠. 대부분. 너무 젊어지니까. 그럼 그게 영원할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만약에 여러분이 따라해서 그걸 맞았어도 나중에 다 까먹어요. 왜냐?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틀렸어요. 막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아 자동차 이게 좋을 줄 알고 내가 이러이러한 분석을 해서 오 괜찮다. 공부를 해봤더니 뭐 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틀렸어도요. 다시 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틀렸을 때 이제 또 용기 있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곤 간에 자기만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두 달 전에 기억나세요? 포스코홀딩스가 요새 정말 많이 갔잖아요. 이 무거운 게 22만원에서 지금 30만원 왔거든요. 한 두 달 만에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근데 그때 뭐였죠? 철강 좀 막 이렇게 막 뭐 그 거기 포항제처수 사고 나고 이럴 때 며칠 후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거 기억나세요? 하방을 딱 잡아줬죠. 이러이러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21만원이 최저점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막 광물 얘기가 나올 땐 아니고 그럼 하방이 단단해요. 내가 판단해보는 거죠. 1년에 매년 배당 1.5에다 하방은 요정도 주가는 22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자리죠. 그리고 언젠간 철강 경기 좋아질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무슨 광물 얘기가 나와가지고 리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밸류가 확정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그런 이제 의견들이 틀려서 급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르는 거죠. 올라왔으니까 성공한 거지만 왜 이 말씀은 드리냐면 그때 그게 틀렸건 성공했건 간에 상관없이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했으면 실패했어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고민해보세요. 지금도 찾아봐야죠. 지금 안 좋아도 이미 반영됐고 하방이 단단한지 또 배당도 주는지 전환사치는 있는지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결정해서 오 이건 진짜 충분히 싸고 내가 그렇게 손해볼 게 없겠다. 근데 적어도 기다리다 보면 내년엔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게 막연할 수도 있죠.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결국엔 여기서 했던 핵심도 뭐예요? 카카오가 더 갑니다. 내려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년에 좋아지는 거 구조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기업이 계속 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대신에 주가가 쌓아야죠. 대신에 남들이 관심 없으면 더 좋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다 반영되면 LG에너지 솔루션 너무 좋은 거 이제 뭐 우리 공인들 다 압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LG엔솔 다 오 모멘텀 좋고 뭐 모르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실제 투자에서 성과내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왜?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원들은 그 당시에 그 흐름만 보고 너무 막 비싼데도 그냥 이거 안 사면 왜냐면 안 샀는데 다음날 계속 가거든요. 며칠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살걸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하신 분 또 후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아니 뭐 뭐 놓쳤으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예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물려 있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물려 있는데 요즘에 뭐 화장품도 급등하고 중국 소비주 급등하고 또 아까 철강주 화학주 막 급등하고 카카오 그룹주 막 급등하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시 고민이에요. 내가 이걸 계속 갖고 갈까 이제는 좀 물렸다가 좀 회복은 됐는데 내년에 좋아질까? 그 지금도 비싼가 싼가 이거 보고 아 이거 정리하자. 이렇게 기울 줄 때 정리하고 다른 걸로 교체하자. 이게 고민이에요. 이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누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려주면 뭐합니까? 여러분께 아닌데 그렇게 해서 몇 번 맞아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은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들 정보들 알려드리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고민은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기회 많아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단 이제 그런 고민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포트 교체도 하고 또 또 신규 투자할 건 하고 아니다 싶은 것도 손절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문 이런 걸 자주 읽다 보면 아마 흐름들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그 유한태 한기훈 연구원님도 의견을 바꿔서 결론 뭐냐면 정의는 내년에 별로 태양광도 별로래요. 의외죠.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좀 괜찮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올해 너무 좋았으니까 내년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대양광은 물론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내년에 NCC 나프타 그러니까 원유에서 나프타가 나오거든요. 원유를 이제 그 끓는 물 온도의 차에서 이제 그 분리를 하면 나프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프타를 가지고 그걸 분해를 하죠. 크래킹이라고 그래요. NCC 그건 뭐가 되냐면 에틸렌이 나옵니다. 이 에틸렌이 모든 기초 소재예요. 알겠죠. 물 만드는 기초 소재가 에틸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음식 만들 때 웬만하면 뭐 다 들어간 게 뭐죠. 소금? 소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회사가 롯데케미칼, 대한류화, 엘지화학, 하나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저거 나프타 분해 설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돈 버냐면 원료가 나프타고 그 다음에 그 에틸렌이 제품이죠. 그럼 나프타 가격은 낮고 에틸렌이 높을 때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에틸렌 가격이 폭락했어요. 수요가 안 좋으니까. 전방산업이. 그래서 막 적자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공급도 너무 많았어요. 에틸렌 저 NCC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1개월 동안 지겹게 빠진 거죠. 그래서 아마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선 다음에 첫 번째 그동안 1100만 톤 정도가 신규로 계속 증설이 됐는데 내년에는 500만 톤으로 반투항 난대요. 호재죠. 그 다음에 중국이 규제 풀죠. 완화. 우크라이나 보건. 이러면 석유화학 수요가 들어가요. 중국 경기. 중국 수요가 제일 많아요. 중국이 소비 줄여버렸잖아요. 경기 맞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반영해서 가는데요. 저는 이 논리에는 동의해요. 당연히 동의합니다. 석유화학 워낙 많이 빠졌고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안 좋았죠. 내년에 좋아지는 건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태양광은 잘 모르겠어요. 태양광은 가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실리콘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냥 뇌피셜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나 자료들 찾아보니까 폴리는 계속 공급감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가격 올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기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관리하겠다. 가격 너무 올라가니까. 그건 폴리 업체한테는 되게 안 좋은데 반대로 폴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원재료로 만드는 저기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전지 모듈 만드는 회사는 좋은 거죠. 이런 건 이제 2차적 사고죠. 그러니까 이 사고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계속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진짜 이게 달라지거든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죠.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폴리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모듈 쪽은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또 중국산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나솔루션 같은 게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 의견은 뭐냐면 너무 그동안 설치가 많이 됐대요. 수요가. 가짜 수요가 좀 많았대요. 그래서 역풍이 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태양광 파셔야죠. 그래서 선호주는 롯데케미칼 대한류화 롯데케미칼은 목표 주가를 무려 29만 원으로 올렸고 애틀랜의 생산 능력이 글로벌 기준으로 1.8% 정도 되는 대기업이고 이제 내년에는 공급가행 해소되고 글로벌 수요도 많이 회복될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진 머트리얼즈 인수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동박 2차전지에 들어간 동박에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이익을 낼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사업가치가 4조원 정도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지분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1.3조원 정도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2차전지 쪽이 없었잖아요. 근데 일진 인수하면서 하나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 부분은 되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LG그룹하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을 아마 그쪽에 공급을 할 것 같고 다만 문제가 이제 한 가지 있어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물론 주가도 쌉니다. 이게 PBR이거든요. PBR이면 여기까지 떨어졌죠. 중간 여기 하단부가 0.5에서 이분은 0.7까지 보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0.5면 얼마죠? 잠깐만요. 0.5로 한번 봐 볼까요? 제가 롯데케미칼을 한번 봐 볼게요. 그냥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0.5로 그냥 0.7을 보셨어요. 이분은 내년 내년입니다. 내년 기준 내년 BPS가 얼마냐 이게 주당순자산 442 저기다가 곱하는 거거든요. 44만 2444원이죠. 여기 보이시죠. 내년도 예상 BPS 주당순자산 에다가 PBR 곱하면 적정 주가가 나와요. 거기다가 아까 0.7이라 그랬죠. 상단을 그러면 3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9만원 맞아요. 근데 4442 444 곱하기 저는 좀 보수적으로 0.5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물론 또 뭐 어팡 안 좋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만원 정도 또 좀 충분히 보이긴 한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올라와서 20만원 넘어서 근접을 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또 확인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최하단은 얼마냐면 0.25거든요. 저 0.25 찍고 왔죠. 0.25는 아니고 0.3 정도 찍고 왔네요. 그죠? 0.25는 옛날 진짜 코로나 때고 최하단은 13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0.3이면 13만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죠. 거의 13만원. 여기네요. 요즘은 14만원 같죠. 이 레벨까지. 그죠? 0.3배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14만원 정도 여기가 아마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 레벨은 굉장히 매력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될 건 하나 있는 게 롯데건설 자금 어떡할 거냐. 롯데건설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마 미리 선제적으로 자금 땡긴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하다 이거보다도 혹시 뭔 일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롯데건설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근데 1집 머트리얼즈 자금 2조원 넘게 투자해서 이제 인수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자금 확보할 거냐. 이거를 회사가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롯데 이 케미칼이요. 롯데건설 1집 머트리얼즈 자금 관련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실적 설명회 외국에서는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실적 설명회 같은 거 해주면 개인 투자한 듯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겁니다.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줘야죠. 그리고 주주들도 딱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대한류와는 목표주가 이것도 비슷해요. 대한류와도 똑같아요. 2차전지 사업이에요. 분리망률. 근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비중은 근데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PBR 0.4배고 0.9배까지 이 회사는 0.6배거든요. 중간이. 그럼 목표가 딱 잡으면 되죠. 0.6 대한류와 내년 BPS 우와 오늘 13%나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BPS가 여기 30만원 나오네요. 그죠? 곱하기 0.6 18만원 나와요. 18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물려있다 어떤 뭐 갖고 계시다 18만원 근접하면 줄여나가야죠. 그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이 OLED 핵심 소재만 들어요. 삼성에도 많이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24년도 OLED 산업이 바뀐다. 피벗 방향이 뭐냐면 그 모바일 중심에서 이제 아이패드 노트북 요런 데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모니터까지 그러니까 IT용 패널로 이제 시장이 확장된다. 거기에 뭐 XRVR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고 아마 24년부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 삼성인자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대만 언론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 OLED 소재도 수출 못하게 규제하는 거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버렸대요. 근데 OLED는 전략물자가 아니거든요. 안보. 근데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디스플레이도 못하게 하려나?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아마 XRVR 기기에 이제 이걸 우려하는 것 같대요. XRVR 기기는 안경이죠. 안경을 끼고 만약에 중국산 거기에 OLED가 딱 들어갔어요. LCD나 디스플레이 그걸로 관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 어떤 보아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런 걸 우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BOE가 VR용 LCD 근데 왜 LCD를 하죠? OLED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BOE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VR 기기엔 OLED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잔상이 안 남아요. OLED가 훨씬 좋죠.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죠. 근데 저기도 오조온이나 LCD를 투자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암튼 BOE가 투자를 해가지고 VR 시장이 침투하겠다. 이걸 좀 꺼리는 거 아닌가. 미국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규제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 LG 디스플레이한테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갑자기 LG 디스플레이 가치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중국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또 가뜩이나 힘든데 OLED마저도 중국이 막 뛰어드니까 짜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BOE 이런 거를 아예 이제 못하게 하겠다. 그래 버리면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삼성도 좋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그래서 뭐 이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굳이 안보 목적으로 이걸 규제를 할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움직임은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OLED 패널 시장 성장할 거라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납품하는 소재주들 있죠.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아이패드 PC용 모니터 노트북 모니터는요. 모바일 기기보다 훨씬 커요. 사이즈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완전히 바뀌죠.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2024년부터 채택이 되면요. 그전에 다 투자 들어가요. 내년도에 한번 우리 잘 아는 덕산 네오로스가 됐건 소재주들 한번 눈여겨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연구원님이 이제 미국 민주당 이사들이 피봇을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편지 보내가지고 파이루장한테 10월 21일 날 압박을 했죠. 금리 인성 신중히 해라. 근데 미리 안 것 같아요. 선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경제 상황의 변화를 먼저 읽었어요. 아 물가 꺾이는구나 알고 미리 좀 메시지를 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연준도 무턱대고 자이언트 스텝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졌고 물가 상승 속도는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이겼거든요. 민주당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연준에 좀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좀 압박을 물가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왜냐하면 이게 자꾸 물가만 잡으려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파탄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선 부담스럽죠.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예요. 국민들 아 그잖아요. 뭐 정치가 뭐 자니 우니 이걸 떠나서라도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되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그걸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연준 의장한테 근데 여기서 더 세게 만약에 긴축을 해버리면 무슨 일 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는 고점 찍은 게 맞고 금리도 꺾인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달러 올라갈 때마다 달러를 줄여 나가자. 저도 뭐 동의하는 바고 뭐 한 번씩은 반등 나오겠죠. 이제 그럴 때마다 비중을 달러는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고채 금리도 3.8%인데 한국은행의 목표가 3.5%입니다. 지금도 높아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되면 좋은 게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분위기가 바뀝니다. 증권사 유동성 문제 건설 PF 뭐 이런 것들도 완화되는 거죠. 다만 이제 기준금리 동결 인하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 통화정책이 완화될 시점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테나리스라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그 강관업체인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요. 판매단가가 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진율이 그래서 31.8% 러시아발 수출 제재 전세계 에너지 양보 파이프 깔아야죠. 또 LNG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전관 수요 늘어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의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멕시코 아리엔티나 러시아산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부과예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한국은. 또 미국의 세아재강인가요? 세아재강 지주였나? 아무튼 현대제철은 미국의 세아재강 지주일 거예요. 지주의 자회사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미국 쪽에 또 법인도 있으니까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여기 윤재성 연구원님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국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수출을 못합니다. 왜냐 노동 그 뭐죠? 학대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우리는 인권에 문제없다. 그걸 증명을 해야만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중국 제조사인 이 삼사가 만든 제품이 33%. 이걸 누가 대체합니까? 한국이.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되게 괜찮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미국형 비중이 올해 1월에 64였는데 지금 98까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대부분 미국으로 가요. 이건 계속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코셀과 퍼스솔라는 무엇이 다르냐. 요겁니다. 하나솔루션이 경쟁사거든요. 하나큐셀입니다. 100% 갖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지분을 시총 10조 근데 왜 우리나라 기업이 절반밖에 안 되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도 더 좋아요. 매출 3.5 여기는 3조원 영업이익은 흑자예요. 2천억 퍼스솔라 적자입니다. 생산량도 하나큐셀이 더 많아요. 효율도 태양전지가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 하나큐셀은 실리콘 기반 퍼스솔라는 박막형 기반이기 때문에 좀 낮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큐셀이 더 나온 거고 뭐 대부분 다 우위에 있는데도 근데 이 세 가지 때문 아니냐. 첫 번째 하나큐셀이 퍼스솔라를 이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0년부터 이긴 건 이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탑컨이라고요. 태양광 패널 밑에 백시트인가요. 뭐 그걸 하나 더 붙여가지고 효율도 높인 건데 이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이거 때문에 할인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미국 매출 비중이 당연히 훨씬 높겠죠. 하나큐셀은 미국과 유럽 합쳐서 60%니까 여기서 높은 점수 줘야죠. 지금 미국 시대니까 뭐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과 태양광 매출 비중이 5조원대 후반으로 비슷한데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두 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당연히 할인받을 수 있어요. 석유화기 안 좋으니까 근데 하나큐셀 지분을 100% 갖고 있잖아요. 뭐 5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하나큐셀이 상장을 안 하겠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또 상장하면 안 되고 상장 안 한다는 가정 하에선 100% 하나솔루션 거잖아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희석할 이유가 없죠. 그죠. 거기다가 석유화 가치는 안 넣을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뭐 우리가 희석 요인으로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퍼스솔라가 두 배나 비싼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은 안 가요. 솔직히 네. 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두 배나 차이 난다. 뭐가 그러니까 퍼스솔라가 너무 비싸거나 하나솔루션이 너무 좀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실적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KB 증권의 김동원 연구원님은 내년에 이제 CES 열리는데 거기서 XR이 대거 기업들이 공개할 것 같다. 이제 안경형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글로벌 빅테크 모두 다 헤드셋 출시할 것 같고 헤드마운튼 이렇게 머리띠로 둘러서 고글 같은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2세대든 2024년에 나온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거의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예. 그래서 2030년에는 헤드셋이 10억대 스마트폰이 12억대 한번 좀 두고 보자고요. 진짜 그럴지는 그리고 제가 여기 여기도 적어놨잖아요. 이분이 OLED 들어가야 돼요. 근데 BOE는 왜 LCD죠? 좀 이해가 안 가요. BOE LCD는 실패할 것 같은데요. XR기기 여기요. 멀미 나거든요. 해상도 안 좋으면. 반드시 OLED가 있어야 돼요. 잔상도 많이 났기 때문에. LCD 단점이 여러분도 LCD TV로 스포츠 중계 봐보세요. 잔상 남죠. 막 선수 빨리 뛰면. 축구 같은 거 보면 잔상 남아요. OLED는 안 그래요.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튼 확장 현실에 최대 수혜주는 3전 LG 노택 LG 디스플레이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소비자들이 이걸 사줄지는 모르겠어요. 남은 과제는 이거입니다. 잘 팔렸지.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NC소프트가 저희 당사 송종화 연구원이 목표주가 6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고 3분기 매출 너무 잘 나왔고요. 진짜 깜짝 실적 나왔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리니지 M도 여전히 잘 나가고 1, 2분기 그렇게 잘 됐는데 또 플러스 성장 리니지 W는 이제 약간 역성장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건비 마케팅비도 줄였어요. 근데 아마 4분기에는 좀 마케팅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조금 다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 당사에서는 구조적으로 실적 전망치 상행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리니지 M, 리니지 W의 예상을 초과하는 선전 그리고 내년 2분기에 TL이란 게임이 나와요.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용어로 그게 좀 기대작인데 그 기대작까지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신작 또 주가도 안 비쌉니다.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게임사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PER 한 18배 정도 된다. 내년 한 2분기에 신작 게임이 나올 거예요. TL 이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 욕하고 저런 걸 게임으로 했냐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많지만 욕은 하지만 암튼 그래도 게임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여전히 잘 나오고 리니지는 그냥 인정은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떠나서 돈은 잘 벌어요. 그렇지만 내년 2분기에 신작이 나오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찍었고 좀 행보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STI는 목표주가 22,000원이고요. 3분기는 좀 기대를 하여했는데 그 이제 충당금을 좀 설정한 게 있었고요. 인력 충원하는 바람에 좀 비용 부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비 대부분은 이제 잉크젯 OCR 이게 OLED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장비 이제 OLED 시장도 장비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약간의 비용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분기도 좀 역성장할 것 같고 근데 뭐 실적이 지금 당장 바로 좋아지긴 어렵고요. 내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이런데서 지금 인프라 투자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4개에서 5개 정도 가스 주입구를 만드는 거죠. 100원 그래서 가스를 공정마다 탁탁 투입을 해줘야죠. 인프라 장비고 또 마이크론과 인텔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실적 불확실성도 낮고 다만 성장률이 좀 낮다 보니까 할인받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짓는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투자하고요. 페노션은 하나증권의 박성봉 연구원님의 목표주가 9천원 영업이익은 아무튼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3분기 업황 안 좋은데도 BDI 지수가 운임 지수가 급나겠는데도 이익이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 환율 상승도 있었고 또 탱커 있죠. 원유 운반성 요즘에 이게 수익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유 운반성 수혜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페노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철강 수요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리오프닝 하잖아요. 중국이 조금씩 그것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내년도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PBR 0.6배로 밴드 최하단이다. 나쁠 건 없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화전자는 목표주가 33,000원 유지했고 실적 안 좋아요. 스마트폰 판매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2차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게요. 보면은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자화전자 적자에다가 지금 갤럭시 폰도 안 팔리죠. 근데 읽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손떨림 보정 부품 OIS 우리 카메라 찍을 때 떨리지 않게 손이 떨리잖아요. 사실 그걸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애플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근데 애플은 공개 안 합니다.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근데 아마 애플에 납품할 것 같고 폴디즈 줌이라고 아시죠? 광학중 이거를 카메라에 넣을 때는 이렇게 이게 갑툭튀가 돼요. DSLR이면 이거를 렌즈로 이렇게 비스듬이 눕혀요. 그래서 이제 이 반사를 이용해서 딱 그 이제 줌을 활용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과 자화전자가 거기 들어가는 그걸 공급을 할 것 같고 중국 업체들이 아마 기술력이 안 돼가지고 아마 자화전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 2분기부터 반영되겠죠. 왜? 애플 아이폰이 3분기에 남으니까 내년 최상단 모델에 들어가니까 애플이 이제 카메라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실적 좋아지겠죠. 그리고 4분기도 좋은 게 S23 있죠. 삼성 거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한 기업이죠. 보통 애플이면 애플 삼성이면 삼성인데 둘 다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기술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 회사 거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갤럭시 S 시리즈에도 들어가고 폴디드 줌 카메라 한번 이거 검색해서 봐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내년에 한 개 모델 채택되고 내후년에는 두 개 나중에 다 채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점프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건 제가 찾아본 건데 올해 4월에 한번 전자공시 들어가 보세요. 4월 13일 날 1910억 규모의 카메라 모델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애플을 염두에 두고 내년 3월에 완공되거든요. 그죠? 완공되면 4월부터 생산 딱 맞죠? 뭔가 그림이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우리의 추정일 수도 있어요. 애플은 공개 안 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뇌피셜만은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거죠. 시설 투자 공시까지 찾아본 결과 내년 3월에 4월부터 양산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콘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역시 뭐 이 회사도 실적 괜찮아요. 세정하고 코팅 세정이 뭔지 아시죠? 세정 닦는 거 코팅은 이제 부품을 오래 쓸 수 있게 코팅에 기름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칠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장점은 글로벌 법인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공장들이 그게 좀 장점입니다. 글로벌로 확장한다는 게 되게 좀 의미 있다. 미국 힐스보로 미국 이공장도 있고 또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공정화 되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품 수요도 되게 많고 소모도 많이 되고 오염물질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제가 우리 공부해봤죠? PVD 이게 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지금 함께 배우기를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하는데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투자를 안 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크잖아요. 우리 한국에 사업은 25%가 반도체거든요. 전체 시청에 그러니까 반도체 공부는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용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요. PVD 기억나세요? 지난주 투요일날 배웠죠? PVD, CVD, ALD 기억나세요? 모르시면 지난주 투요일날 함께 배우기 한번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3개 중에 이게 가장 덜 쓰죠? 가장 비중은 낮아서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쪽에 좀 들어가는 코팅이라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놓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주로 쓰는 거는 CVD죠. CVD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제 ALD로 넘어가죠. 근데 요거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코미코는 반도체 리로케이션 위치를 다변화할 때 좀 수여줍니다. 중국에서 이제 다른 데로 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PER도 낮고 에어로절 증차 이게 주요 코팅 기술이래요. 코팅막 진공 중에서 하는 거고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요게 코미코의 주요 법인입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세계 인텔에도 있어요. 인텔 TSMC 이제 텍사스 쪽에 삼성에도 들어가 있고 중국에도 들어가 있어요. SKN에서 요게 지금 골치 아파졌죠. 이걸 없애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대신할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코미코가 또 그 지원을 좀 해주겠죠. 대만에도 있고요. TSMC에도 싱가포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변화되어 있죠. 이게 코미코의 장점이에요. 많은 고객사들의 현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리로케이션에 그래서 김경민 연구원님이 얘기하셨던 수혜라고 보는 거죠. PSK는 이제 목표주가 28,000원 상향조정했고 데모장비가 시험장비에요. 이제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는 그거를 작년에 이제 비용을 먼저 인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비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환입이 들어온대요. 베베레치 피어스트리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죠. 이거 딱 들으니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암튼 그 과거 선비용 인식을 했는데 암튼 이제는 그 그때 이제 발생했던 매출액을 그대로 이익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3, 4대 정도 더 남아있어서 이게 매출로 더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익으로 이게 잡히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다만 이런 건 이제 일회성이 이익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객사 투자 축소로 어쨌든 실적은 안 좋아지겠죠. 이번에 깜짝 실적은 냈지만 아까 그 일회성 요인이 좀 작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지금 반도체 안 좋은 건 다 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 빠지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고객사를 다 변화해놔야죠. 해외에 원래 이 회사가 삼성이 주로 PR 스트립 장비를 많이 납품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알고는 인텔 쪽 비메모리 쪽으로도 고객사가 늘어났어요. 되게 좋은 거죠. 메모리만 하다가 그리고 베벨 엣지 드라이클리닝 이런 장비들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주목해야 될 업종 내 최선호주로 좀 꼽아줬고 핵심은 이거예요. PR 스트립 국내외 고객사 비중은 50.4% 드라이클리닝은 세정 장비입니다. 베벨 엣지고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이 웨이퍼에다가 산화막을 씌운 다음에 박막 있죠. 증착하죠. 증착공정 지난주에 배웠죠. 막을 입힌다고 얇은 막 그죠. 균일한 막을 얇을수록 좋죠. 근데 거기다 입힐 때요. 요런데 오염물질이 못해요. 요걸 제거해줘요. 베벨이 뭔지 아세요? 베벨이 베벨이 끝에 끝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쪽에 있는 저 오염물질을 없애주는 장비입니다. 만들기 쉽지는 않은 장비죠. 저걸 없애야 돼요. 근데 저거를 렘 리서치 혼자 다 해요. 저걸 만들고 그럼 여기가 깨끗해지잖아요. 보이시죠. 웨이퍼가 이렇게 균일해져요. 요런 오염물질 요거 있죠. 요걸 없애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그건 아니고 지금 PR 스트립 장비고 다만 저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이 PR 스트립 장비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PSK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반도체 한번 배웠잖아요. 그러면 바로 PR 스트립 장비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PR 스트립 장비가 우리 그 식각 아시죠. 식각 공정 여기 여기 식각 공정 지난주에 배웠죠. 요겁니다. 식각은 뭐죠. 부식하에 조각한다. 그죠. 요기 있죠. 강강에게 보호받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데 요렇게 이게 식각 공정에서 저걸 깎아낼 때 요 강강액 있죠. 요기 산암액 부식액으로 습식을 하는데 요기 식각 공정에서 저 강강액 있죠. 요기 묻어있는 강강액 요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강액을 없애줘요. 이제 강강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PR 스트립 장비라 그래요.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없앤다. 아셨죠. 식각 공정에 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강강액을 요기 인쇄 회로기판에 선 딱 그어놓고 강강액이 묻어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아있는 강강액들을 다 없애줘야 되는 그 장비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기가 이제 아까 우리 이온주입도 하지만 요기 그 박막 있죠. 여기다 위에 녹색선 요기 박막이잖아요. 요 박막이 요 끝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끝쪽에 이게 오염물질이 묻는다는 거예요. 저거를 없애는 게 베벨 해치 장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PVD, CVD, ALD 기억나세요? 물리기상, 과학기상, 원자층 이쪽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성이 떨어져요. 왜냐 단점이 너무 많아서 배워서 이제 아시죠. 그리고 하이케이가 뭔지 기억나세요? 꼭 알아두세요. 하이케이도 그래서 밸류체인까지 한번 그리고 다음주에 제가 뭐 식각공정이나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밸류체인 설명 못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제 백산 있죠. 백산 나이키의 신발용 소재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신발 부문 매출액도 늘었고 단 관건은 이제 나이키도 좋아지겠죠. 이제 앞으로 뭐 그동안 안 좋았지만 지경 매장도 늘린다고 하고 근데 핵심은 차량 내장제예요. 차량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그 시트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내장제 있죠. 시트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객사를 확보해서 이제 양산을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24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좀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주가 올라가거나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 내년에는 좋아지겠죠. 뭐 PER도 되게 낮은 편이고 OER이 아니죠. PER이죠. 주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전방산업이 이런 뭐 자동차나 아니면 의류 패션이다 보니까 신발이다 보니까 소비자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죠. 주가가 소비자가 많이 못 가니까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다 반영됐고 실적도 좋았고 보시다시피 주가도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죠. 단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동차가 좀 핵심이라고 하니까 그거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 확인할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이나 이런 거는 오늘은 이제 본기 보고서가 다 나와서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내일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뭐 또 내일 또 보고서도 나오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텔레그램 아시죠? 그 함께 배우기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기억나는데 함께 배우기 두 번째 시간에 그 정보 취득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옛날에 한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설치하는 거랑 전자공식 어떻게 보는지 텔레그램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거 그거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함께 배우기 두 번째 정보 취득하는 방법에서 한 3개월 전일 거예요. 거기 말미에 그 텔레그램 활용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실적 시즌에 딱 보기 좋죠.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은 안 끝났는데 조금 빨리 이렇게 좀 끝내는 건 제가 오늘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가야 돼가지고 지금 오늘은 좀 장중에 벌써 55분 지났어요. 오늘 보고서 몇 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황은 좀 빨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정신은 물론 끝나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냥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오르기도 좀 쉽지 않고 내리기 잔이 최근에 흐름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좀 늘어지는 뭐 이런 흐름 나올 것 같아요. 며칠 정도 그래서 지금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으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은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 삽니다. 정말 끝없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자동차 많이 사네요. 근데 전기전자는 좀 파네요. 게임주하고 전기전자는 많이 팔고 있어요. 반면에 의외로 그동안 많이 팔았던 자동차, 금융, 화학 이쪽 못 올랐던 기업들을 좀 수납매로 사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화학섬유 쪽 되게 좋습니다. 효성 TNC가 14% 이게 되게 또 재밌는 사실은 효성 TNC 기억나세요? 내부자매수? 혹시 기억나세요? 조성래 회장님이 계속 샀잖아요. 저 몇 번 보여드렸죠. 그죠? 진짜 계속 샀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 어디서 온가 최대 주주죠. 사실 하루만 산 게 아니라 계속 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효성 TNC 근데 오늘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겠습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금가문 공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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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샀죠. 저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힌트예요. 이분이 여기서 왜 살까? 그죠? 아무튼 저도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와 근데 아무튼 뭐 조성래 회장님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싸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겠죠. 그분이 샀다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오늘 타이어 쪽도 좋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실적도 뭐 실적은 감소했지만 지난주에 한번 실적 보여드렸죠. 내용 괜찮다고 그 뭐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그리고 오늘은 석유학의 날이에요. 대한류와 뭐 SK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뭐 할 것 없이 석유화학 기업들은 다 일제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못 갔기 때문에 며칠 더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일 못 올랐던 한올 시스템이 자동차에서 오늘 급등하고 사실 현대모비스가 지난 자동차 하락 구간이 제일 강했어요. 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덜 오르고 있고 제일 많이 빠진 게 한올 시스템 그 다음 기아 현대차 역순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 쪽도 강하고 히토류도 좀 강하고요. 포스콜홀딩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희귀 금속이라 한정도 그런데 광물로 속해 있고 2차전지 오늘 소재도 좋습니다. 신흥 SEC가 많이 올랐네요. 신흥 SEC도 상신 EDP는 실적 오늘 잘 나왔더라고요. 해운즈도 중국 수혜주죠. 리오프닝 그래서 오늘 다 일제히 둘 다 급등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주가 엄청 빠졌었죠. 비철금속 같이 가고 있고 철강주 오늘 다 좋고요. 현대제철이 6% 좋습니다. 패션 의료업체도 오늘 태평양 물상이 맞아요. 엄청나게 좋은 실적 냈더라고요. 실적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고 화장품도 LG생활건강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지금 못 갔지만 오늘은 LG생활건강이 또 중국 광군제에서 뭐 판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전조 이거 보시면 완전 종목장세예요. 지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 종목입니다. 지수 관련된 기업들은 좀 안 가서 그렇죠. 왜? 판도채원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가둬놓는 거예요. 삼전닉스 안 가죠. LG엔소라고 LG엔소라고 LG엔소로는 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 두 개 안 가면 못 가요. 지수가 그리고 오늘 게임주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게 대부분 안 좋은데 컴퓨스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 뭐죠. 메타버스가 아니라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업을 좀 하는데 거기에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 신청하니까 충격을 받았고 또 미국에 게임 하나 내놨죠. 근데 컴퓨스가 좀 실망스러운 게 게임을 내놔도 흥행을 못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흥행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주가는 저평가 맞는데 주가는 비싸진 않죠. 근데 주가 회복을 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신작 게임 기존 게임의 매출 성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회복하는데 NC도 어쨌든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은 빠지고 지난주에 게임 회사들 대부분 좋았다가 오늘은 어쨌든 대부분 좀 좋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컸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리스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안 좋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안 좋아요. 오늘 대우조선이 실적이 좀 워낙 안 좋았고 현대미포도 최근에 모멘텀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싸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았음에서 말씀드리지만 현대미포도 제일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조선 업종 중에서 가장 매력 있죠. 왜냐하면 탱커도 만들고 한데 밸류가 여기까지가 있으니까 그죠. 높죠.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할 때 고민하죠. 근데 이 밸류가 낮아지면 그땐 주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어디 갔죠? 시총? 시총 상위기업들 한번 보시면 오늘 대표주들 다 빠지죠. 시총 큰 것들 그러니까 좀 지수 부진하고 LG화학도 좀 쉬어가고 다만 현대차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도 부진한 기업들이 좀 좋아요. 그동안 오늘 LG전자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 KTNG 한전도 진짜 다시 2만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도 달립니다. 못 올랐죠 사실 거의 못 올랐던 기업이고 그리고 지난주 강했던 게임즈는 좀 빠졌고 카카오그룹도 굉장히 뭐 이틀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난이었던 이 석유화학의 반란이 정말 눈에 띄고요. 압도적으로 안합니다. 금호 석유까지 근데 방산주들은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죠 지금 두산 밖에 또 미국 기대감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대신 좀 안 좋은 것 같고 BGF리테일도 여전히 적고 GS리테일은 좀 쉬어갑니다. 그래서 뭐 기업별 편차가 되게 심하죠 보시다시피 되게 심해요 어떤 건 막 급락하고 어떤 건 막 급등하고 한솔케미칼도 좀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기대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5%나 주가가 급락해버렸던 것 같고 영호무역도 괜찮고 오늘 한세 실업이 실적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경쟁사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LIZ NEXON 올해 좋았죠 무너집니다 나빠서 무너진다기보다는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역으로 투자들이 좀 이탈하는 것 같아요 CJ E&M 진짜 안 좋은 뉴스 밖에 없죠 근데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 대주나 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올려버려요 결국 뭐다? 종목장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할 거는 지수가 오릅니다 내립니다 사실 더 올라갈 놈 많진 않아요 이제 한 100포인트 남았어요 10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고민할 거는 어떤 걸 투자하고 어떤 걸 줄이고 내년을 어떻게 대비할지 이 고민을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 제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제발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실 필요도 없어요 염성환 의사 의견에 난 동의 안 해 뭐 아주 좋아요 좋고 근데 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괜찮다 대신에 이 기업 비싸다 지금 안 살래 이 기업 되게 싼데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운 내시고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거의 아니 뭐 앞으로도 급락장 또 와요 막 오는데 큰 그림에서 지난 1년 반 빠졌잖아요 지수가 이제 그런 좀 하락장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정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 옆으로 박스로 가든 조금 올라가든 간에 이제는 좀 종목장세로 갈 확률이 좀 높아졌죠 근데 물론 뭔가 또 리스크가 터지면 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는 좀 너무 시장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산업과 기업에 더 집중할 때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먼저 좀 오늘 아직 1시 반인데 먼저 좀 방송 다 녹화해놨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